대기 배출 사업장들의 오염물질 배출량 무더기 누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 즉 샘스의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017년 샘스의 미입력 사업자 관리 기능을 구현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시설 가동 시간과 운전 사항, 오염물질 자가 측정 기록을 입력하는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 샘스 화면입니다. 가동 시간과 운전 사항에는 사업장별로 입력 유무가 OX로 표시돼 미입력 여부는 물론 미입력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기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 양을 입력하는 자가 측정 기록에는 입력 유무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담당자가 배출구별 입력 여부를 일일이 한 칸 한 칸 손과 눈으로 확인해야만 미입력 사업장을 찾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가 측정 내용을 샘스에 입력해야 하는 전남의 사업장은 연간 200여 곳으로 배출구 수는 3천여 개가 넘습니다. 자가 측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배출구별로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가 측정 부분이 가동 시간이나 운영일지 끝이 미입력 사업장이 나올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자가 측정 입력 사항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과태료 업무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며 환경부에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가 측정 미입력 사업자 관리 기능은 샘스에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샘스 2단계 사업을 위한 용역을 오래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된 샘스는 2022년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미세먼지가 갈수록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 물질 배출량, 자가 측정 미입력 사업자 관리 기능이 샘스에 추가되려면 아직도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